문제 주세요. 빨라, 타락. 박지훈 성이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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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차이나니까 그냥 뒷걸 하는 거 어때? 안 돼. 안 돼. 자, 다음 문제 가볼게. 물질 주세요. 정답. 정답. 하나, 둘, 셋. 버즈. 하나, 둘, 셋. 노래는 빈 남자인데. 버즈, 버즈. 남자를 몰라. 정답. 그 부분이 아니었는데? 정답. 조용... 조용... 조용단 선배님. 정답. 정답. 조용단 선배님. 조용단 선배님. 조용단 선배님. 아닙니다. 조용단 선배님. 조용단 선배님. 저기는 태연, 태연. 저기는 태연. 태연. 사랑의 정답입니다. 저기는 태연. 조용단 선배님. 맞네, 맞네. 거의 다 따라왔어. 한 문제 차이야. 다음 문제 발언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소원을 말해 봤는데. 하나, 둘, 셋. 아니에요.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정답은. 정답. 정답. 이 점수 많이 많이 해요. 저기, 잠깐. 사장님, 저 제 막내는 아는 춤이 이거밖에 없다. 엘보 춤이에요. 이 사람은. 실패. 실패 노래 나올 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봐요. 잠시만요.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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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